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에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증시 마감시황을 현지에서 새벽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새로운 한주가 출발을 했는데요. 이날 뉴욕증시 3대지수는 별 큰 움직임 없이 소폭 3대지수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보압권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요. 다우지수 0.16% 내렸고요. S&P 0.02%, 나스닥 0.36% 하락했습니다. 이날 시장에는 뭐 별다른 소식이 없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내일 발표되는 3월 CPI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이 쏠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제 거기다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어닝 시즌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사는 바로 내일 나올 CPI 지표랑 관련된 전문가들의 분석 기사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또다시 6만불을 돌파했다는 이 또 어마어마한 소식이 들려와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외신 통해서 같이 살펴보시죠. 네, 이제 보시면 Market Braces for Key Inflation Report Tuesday that may test the Fed's metal. 자, 이제 시장이 화요일에 발표될 핵심 인플레이션 지표를 이제 기다리고 있고 이제 연준을 어떻게 테스트할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제목이 기사고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제 소비자 물가가 3월 팬데믹 전 수준으로 돌아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몇 달간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Rising Inflation is one of the biggest fears in the market. 시장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가 물가 상승이라고 해요. 이제 물가가 오르면은 구매 힘도 낮아지고 그리고 이 기업들의 마진도 낮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일시적일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계속 똑같은 말을 한 걸 제가 전해드렸었죠. 일단 지금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0.2% 이제 Core Inflation. 그러니까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 핵심 물가는 0.2%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전월 동기로 이런 거고 전년 동기로는 1.5% 아직까지는 2% 못 미치는 그런 숫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제 근원 물가 말고 헤드라인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5% 전년 대비 2.5%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까지는 몇몇 이코노미스트들은 헤드라인 물가가 연율 3.5%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준이 계속해서 물가가 2% 목표 위로 올라가도 용인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지금 내용이 계속 담겨 있고요. 그리고 연준은 지금 계속해서 물가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것 없다. 이런 입장을 꾸준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전략가들도 아직까지는 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낸 전문가들도 있었는데요. 블리크리 어드바이저스 그룹의 피터 무크바 수석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시면 의외를 보시면 이제 놀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3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1%대의 깜짝 점프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예상치를 2배를 뛰어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피터 부크바 전략가는 The CPI will be more relevant for the market. 시장의 CPI 지표가 더 중요하다. 더 이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이제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것을 지금 시작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블레리나 우리치 전략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비스 경제 같은 경우에는 3, 4분기는 돼야 지금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전망이 틀렸고 더 빨리 이제 좀 상승이 나타난다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내일 3월 CPI 지표를 가장 좀 눈여겨 지켜보셔야 되는 지표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이 지금 조금씩 엇갈리고 있죠. 네. 그래서 내일 또 CPI 지표가 나오면 제가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또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6만불 위로 올라갔다고 해요. CNN 비즈니스에 나온 소식인데요. 비트코인이 다시 6만불 위로 올라갔다. Not far from its all-time high. 이제 신고가에서 아직 많이 멀지 않은 상태까지 올랐고요. 자 이제 이날 상승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가 이제 나스닥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죠. 이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14일에 상장이 되는데요. 수요일 이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세큐리타이즈의 칼로스 도민고 CEO의 발언을 보면요. 자 이제 코인베이스의 상장은 이 가상화폐 업계에 있어서 주요한 이정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이 이제 가상화폐를 소유하지 않고도 이 비즈니스에 노출을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블록체인 회사인 온톨로지의 리준 창립자는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들은 이제 디지털 금과 마찬가지고 더 많은 자산들이 디지털화 될 것이고 토큰화 될 것이다. 가상화폐는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밑에는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제 비트코인 또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이 뭐 핫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서 두 배로 상승했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조 1천억 달러로 애플보다 조금 적은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많은 ETF 이제 운영하는 그 ETF들이 이 코인베이스를 추가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오늘 많이 나왔어요. 네, 이 밖에 소식을 전해드리면 이제 이번 주에 골드만삭스 JP모건 시작으로 어닝 시즌 시작되고요. 이제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면 그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물가가 계속 관심 집중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세인트로이스 여는 총재가 인플레 위험은 올해 말까지는 분명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연준 의원들은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지난 주말 미국의 백신 접종자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제 코로나 백신은 정말 빠르게 접종되고 있고요. 이날 테슬라 주가 3.69% 올랐는데요. 캐너코드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로 제시하고 목표 주가 1,071달러로 제시를 했네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이제 좀 개선된 매출 전망을 제시하면서 5.62% 올랐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기업인 뉘앙스랑 인수협상을 한다는 소식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보압이었고 뉘앙스는 16%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좀 그런 조용한 장애였는데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CNBC 전문가 발언 함께 살펴보실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CPI 지표가 최대 관심사였기 때문에 관련 발언이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트레이드의 크리스 랄킨이라는 이 상무이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제 뭐 신고가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약간 좀 지켜보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것이 놀랍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든 눈은 내일 발표될 CPI에 쏠려 있고 우리가 물가와 관련해서 어디쯤 와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몇 주간에는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장의 새로운 총매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소식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진지 소식 갖고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